전국의 한 개의 상승 와! 교실이다! 대관만이야 이 교실! 야 이거 학교 아니야!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얘들아 교실아 또 문을 닫고 들어와야지 나쁘지 방탄고에 온 걸 환영하자 얘들아 왜 온거죠 방탄고? 아 나 알 것 같아. 학교 관련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학원 같지 않아요 학원? 저는 살짝 조심스럽게 퀴즈 예상해봅니다. 책상이 몇 개 없네. 골든벨 이런 거. 어떤가요 어르신님? 이렇게 학교에 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달려라 방탄 테로시리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와우! 달려방탄을 같이 하나요? 기억나요? 디스의 부호 기억나시나요? 확률이 안 나죠.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황탄! 아 새로 만들시다 그냥. 해. 새로 만들자. 기억 안 난다. 달려라 방탄! 안 돼? 달려라 방탄! 난 멈출 수 있겠다. 아니 형편이 멈출 수 있겠다. 달려라 방탄! 뿡! 달려라!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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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달려라! 뿡! 미술 삶을 우리가 언제 줘. 저희가 해야 하는 얘기 뭐죠? 여러분들의 크나크 숙제이자 장보층 해제를 해결해야 하는 다시 돌아온 꽁틴입니다. 아!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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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않아요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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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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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팬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현장에서는 이거를 다 드러내야 되나? 아, 또 그런 마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데뷔와 함께 같이 한 감독님과 작가님이 인공업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꽁트에서 해야 돼요? 이번의 꽁트는 완전히 자유로운 꽁트는 아니고요. 약간의 버라이어티가 포함된 좀 짤려진 꽁트하고 싶어요. 그게 더 좋아요. 몇 번 있는 꽁트.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대본을 안 하면... 선생님으로 하겠어. 교탁 밑에 보시면 통이 하나 있습니다. 통! 통 갖고 와. 어? 야, 이거네. 딱 봐도 이거네. 이게 어떤 역할이 있는데요? 학교라고 하면 선생님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학생. 학생 있을 거고. 보건선생님. 꼭, 꼭 이런 막. 영어선생님 있을 거고요. 보건선, 보건선. 영양사. 아니, 그냥 뽑아봅시다.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꽁트로 짜서 어느 정도 이제 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과합니다. 너가 여기서 한 개씩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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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고. 하나씩 나눠줘, 통과.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통과야, 너가 나눠줘. 그래, 야. 별로면 종구에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래. 정구위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그냥 나눠줘. 자, 순서는 상관없어. 이거 뭐 있는지 모르니까. 전혀 모르지. 자, 우리 한 번에 깔까요? 까볼까요? 자, 제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로 하죠. 한 번에 깝다.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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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entry! 찰띠띠이는 save. 착하지만 조금은 모자란 친구? 오늘 절하고 온 영원생인데요. 하니까 왜 turret 도와 이따움이 되는데ång often 소개해주세요. 겉은 무뚝뚝하지만 속은 여리 츤데레 남고생입니다 말해줘서 저는 오늘 전학 온 여고생입니다 미나미 미나미 갑시다 저는 뜨거지만 조금은 모자란 친구 이거 딱 형인데? 딱 형인데? 이거는 동그란 안경들 손에 쥔 진짜 묵묵한 종교 엔딩 종교 1등이라고요? 비가요? 비가? 먼저 어디서나 시선 집중 방탄고의 아이돌 웃음을 절대 잃지 않는 미소천사 반장 오 반장 나네 저는 진짜 안 어울린 거 몰랐어요 늘 감수성에 빠져있어 눈물이 많은 문학선생님 어 눈물이 많은 거야 아버지 아버지가 문학선생님인데 또 문학선생님 됐나요? 어느 하나 정상인 캐릭터 넣었네요 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소금 대학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늘 달려라 방탄 시작하겠습니다 저 항상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캐릭터 연기자라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편의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메소드 연기를 보여드려주세요 아 좋네요 보여주세요 가만히 오십시오 한번 한번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순서대로 합시다 좀 달려라 방탄 Let's go 달려라 방탄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구호 하나 하는데요 자 하자 시작 하셔야죠 형 저거는 베이스 같애다 어차피 EY송부터 안하거나 지민이 아니었어? 네 허비 형, 맨몬이 형, 지민이 형, 저 진이 형 자 이제 헌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헌복을 했습니다 가 턴 한 바퀴 여러분 여섯 명의 꽃미남들이 멋있습니다 묻어가기 교복은 매번 입을 때마다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 교복 오랜만에 입네요 어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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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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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브랜드 참모델들 아 네 각자 이제 KQ에 맞는 걸로 변신을 완료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주셨는지 네네 한 분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문학소년이었죠 되게 감성에 젖어있는 문학소년 역할을 맡았는데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머리도 약간 땡머리로 되게 순수하게 순수해보이게 합성적인 어때요? 좀 약간 순수해보여 네 이야 정말 순수하다 진짜 산다수 같네요 네 순수합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꾸며봤고요 오늘 취미 씨는 뭐예요? 뭐가? 저는 아직 정하지를 못했는데요 이게 미소천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형들이 뭔가 의미하는데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웃고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미소천사 그래서 뭘 하겠다는 미소천사랑 그 말 자체가 웃는거죠 그냥 반장이에요 제가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요 그냥 반장이 그냥 계속 웃고만 있으면 약간 좀 미소천사지 않을까요? 바보 아닌가요? 그건 뭐 어쨌든 제가 이제 윤기형 마음을 나한테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너의 미소천사를 보여주는거야 어때? 한 번 웃어주세요 카메라를 때 안 되겠네요 미소 악마네요 네 미소천사 미소 악마입니다 그럼 저를 설명하자면 저는 방탄고의 아이돌 언제나 아이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위풍당당한 딱 그런 모습을 보이는거죠 지금 약간 진짜 뭔가 아이돌 같아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너의 숨결을 내 마음이 누가 되고 있어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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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사운댄스였어요 방금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암울피시는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역할이에요? 모범생 전교 1등 묵묵하고 이제 공부만 이제 그렇게 쫓는 학생이 한 여자를 이제 바라보고 제가 첫눈에 반한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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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경 뒤로 쓰실거에요? 이거는 이제 모범생이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은데 원래 전교 1등은 그렇게 목소리일까 안 알아요? 원래 약간 조금은 이렇게 정직한 형은 전교 1등 하이템입니까? 진중은 안되네 다음 정우씨 친데레군요 친데레군요 어떻게 하려고요? 친데레군요 친데레 친데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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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준이 아 네 Q 강단에 친데레군요 랜쿠아 오늘의 주인공 이제 저희 슈가 형은 어디 갔어요? 슈가 형 어디 있습니까? 주인공이 와야지 그러면 이제 뭐 회의를 좀 해보면 되나요?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다 모여봐 자 일단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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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래 제가 약간 좀 모범생이니까 제가 맨 앞자리 아니 저 회의하자고 잠시 차려요 건방지네요 들어옵니까 들어옵니까? 저 좀 돌려요 자 전 반장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뭐 할 거예요? 슈가 형이 리액션을 잘 받아주셔야 되는 편이 아니라서 그 형은 우리 아무도 안 받아줄게요 그 형 성격에 우리 아무도 안 받아줄 거란 말이죠 아니 이걸 그 형이 퇴근해야 되니까 한 번 받아주긴 할 거야 엔딩은 뻔해 순서를 정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갈게 뜬금없이 그 다음 더 나오면 될 거 같아 내가 나오면 되게 우울해지잖아 네가 미소투서를 발견하게 해줘 그리고 아이돌로 마무리를 딱 쯤 돼있다 둘이서 계속 한 명은 계속 울고 한 명은 계속 웃어 옆에서 하면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괜찮다 그 다음에 형이 발 쏘는 소리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우리까지 다 깨우는 데 옆에서 막 이러고 있고 너는 옆에서 배고프지요? 이러면서 너는 내가 19분 동안 썼다 안 믿지 그래서 하나 나오고 그러다 끝난 거지 뭐 그래 되게 되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직접 하는 거라 해봅시다 해봐야 알지 여러분 나 왜 저 좀 퍼다 줄 거 좀 주시면 돼요 저 셀프에 슬림 퍼다 볼게요 저 나한테 한 번 보여줘 눈물이랑 물품 좀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나 짧게 해야 되니까 그냥 빨리 치고 들어와 주세요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화기 왔어 얘들아 우리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화기 왔어 전화기 왔어 전화기 왔어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라 샤라랄랄라 컷! 전학생! 너 소개해줘 난 민지라고 와 연구다 박수! 자 전학생은 정국이 뒤에 앉아서 수업하면 돼 와 이쁘다 얘들아 잘 챙겨줘 아! 전학생! 다시 공부해도 돼 형 용사 사랑,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 산! 문장, 주체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낸 좋아하다? 야 김남준 너 니 자리로 안가? 좋아. 좋아. 미안해. 너 내일모레 시험 공부 시험인 거 알고 있어? 내일모레 시험이야? 응. 내가 이거 영어 가르쳐줘. 영어 잘해. 영어 잘해? 내가 좀 하거든. 무슨 뜻이야? Classification. 분류하기 라는 뜻이야. 분류하기? 어때 이런 사람? 그리고 내가 이거.. 이거 내가 19년 동안 내가 썼던 안경인데 이게.. 10살인데? 19살이야. 이게.. 끼면 엄청 집중이 잘 되거든. 이걸.. 고마워. 근데 내가.. 너가 온 순간 내가 이걸 껴도 내가 집중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 이제부터 나한테 집중할게. 다시 공부에 집중해. 그래도 이게 진짜.. 내가.. 공부에 집중 하나잖아. 들어가라. 발 추라. 설레는데? 춥다. 이거라. 응 나는 춥은 거 같구나. 나는 셔츠가 더 좋은 거야. 내가 형을 하고 나서 내가.. 아니 너.. 뭐라 할 건데? 얘 다음 연결이.. 그러니까 내 연결이 안 되잖아. 갑자기 들어올 거야. 배양 F형. 그게 왜 츤데레야. 그거 그냥 거절해. 아니 내가 볼 때는.. 아 이거.. 아.. 이거.. 아.. 마지막으로.. 감기 걸리지 마라. 감기는 니하오일 것 같은데? 지금 영화.. 영화 2도야. 저.. 나랑 같이.. 옆에 앉아봐. 나 진짜 시 좋아하는데.. 널 위해 읽어주고 싶은 시야. 어떤 시인데? 너가 꼭 경청에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들어줄게. 너에게 어울리는 시 제목을 들려줄게. 껍데기는 가라. 시인통이여. 자 우리 다시 읽어볼게. 꽃을 위한 서시. 꽃을 위한 서시. 김. 춘. 수. 난 시방 위험한 진승이다. 시방 짐승이에요? 짐승이야. 나.. 존재..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친다. 나는.. 집에 안 내려놓은 지 Rev. 한 밤 내.. 온다.. 오.. oo.. 슬퍼abytes 슬퍼.. 저희 슬퍼가 제일 속으로 한절이야.. 막 생각나는 시간 있다. 폭포. 폭포 김수 김수. 폭포다. 폭포다. 진짜 폭포다. 도래까지 스미며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갖는 나의 심오위였다. 분위기가 너무 처졌잖아. 이거야, 전학생. 지겨워, 지겨워. 아주 정상인 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들었죠. 뭐야, 이거! 은지야! 은지야! 관장! 파이팅! 내가 너 옆으로 가도 될까? 와봐. 그대로 축하. 그대로 축하. 오늘 즐거웠다. 오늘 즐거웠다. 제3. 즐거웠다. 내가. 내 차롄가. 잠시만! 나 한마디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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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라고 해. 너 혹시 나한테 관심 있니? 조직군? 절정. 2, 6, 4.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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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워크? 빌레즈? 아니 그걸 한... 진아! 500만에! 저를! 와 진아! 500만. 600만. 600만. 300만. 200만. 500만. 600만. 600만. 300만. 200만.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성에게 굉장히 호감으로 보이는 그런 기가 막힌 발성법을 배워왔구나. 우와! 고마워! 나도 처음 봐요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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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트.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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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올라가는 느낌이야. 저게 바로 그 두 손. 으아아악! 으아아악! 저게 바로 뒤로 빠진다는 그 두 손. 저게 바로 뒤로 빠진다는 그 두 손. 하단. 박, 목, 월. 지그, 지그, 지그. 으아아악! 으아아악! 야 우리도 칠 수 없지. 동상 트레이닝. 으아아악! 윤지야. 이 눈을 모르고 어떻게 윤지야. 지그, 지그, 지그. 저리야 미쳐. 지그, 지그, 지그. 윤지야. 지그, 지그. 윤지야. 흔들리게 있으면 얘기하라 윤지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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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해! 나무 해! 나무 해! 어! 아 진짜 가자! 으아악!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아 왜그래 왜그래. 가자 가자. 으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나무 해! 낡은 귀 왔지. 상체사 아 정말 인 ilk 촬영이었어요 레전드 뽑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게 저희 뭐 달려방탄 간만에 돌아왔는데 네 네 네 어우... 상체만 남는 거 같긴 거 같다 다음부터 진짜 달리죠? 한 10kg씩 어땠나요? 여성이 밋인 기분은 어떤가요? 여성이 되게 잘 어울려요. 영어색 역할을 맡았는데. 근데 진짜 비주얼이 괜찮아요. 저희 막내 이모랑 똑같지 않나요? 휴가자 막내 이모는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렇게 생겼구나. 되게 잘 어울려요. 누가 한테 해서 미용실하고 계십니까? 저가 이렇게 생긴 머리 자랑을 좀 더 이상한 줄 알아요. 오늘 화장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지금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오늘 MVP 있나요? 지금 형님? 오늘 MVP입니다. 숨은 MVP에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릎 끼얹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주민이 무대할 때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좋아요. 무대만 하시길. 재협 씨는 오늘 활약 잘해주세요. 아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문학소년으로서 정말 뭔가 저는 할 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문학선생님이 시도하시고 뭔가 문학선생님의 아들로서 문학소년을 좋아하는 학생의 역할을 맡으니까 굉장히 남다르네요 뭔가. 네. 물도 뿌리고. 병화드립니다. 저는 뭐.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였는데 네. 오! 모자란 친구하고 해서 열심히 해보라고 해봤는데 잘 안되는데. 오늘 나머지 세 멤버는 어땠어요? 잘 해낸 것 같아요. 많이들 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양이 역할은 뭐였죠? 오늘 모범생이었는데 네. 전혀 트레일 나갔습니다. 전혀 트레일 나간 건데 어딜 간 거야? 우리 잘했다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전 모범생이었죠. 마지막으로 우리 진이 형. 진이 형 어땠어요 오늘? 오늘 굉장히 즐거운 촬영이었어요. 오늘의 진짜 MVP 아닙니까? 또 언제 이렇게 웃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뭔가 제 몸을 희생했어요. 제 남은 웃기는 거에 굉장히 저의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고생했어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방금 한 번 찍자. 다만 또 이렇게 또 한 번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아 꽁트. 웃기네요. 아 어떻게 달려야 되나. 오늘 많이 했으면 고맙습니다. 수연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음 달려라 방송은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사랑해 주시오. 네. 많이 안 나오네. 달려라 방송이었습니다. 달려라 방송이었습니다. 달려라 방송! 예! 다음에 봐요. 달려라. 아니요. 달려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이거 불타오른데? 너무 안 나와요. 이놈은 무상인데? 이거 생각없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지금 봤잖아. 나와봐. 저기로 가봐. 너 아직 낭만이 보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뭐야? 저 가사 실 입고 있어 봐. 왜 무슨 일이야? 내가 오늘 나 소개를 안 해줬지? 나는 우리 반 반장 지민이라고 해. 혹시 뭐... 나 가방이 좀 있다? 아니... 학교 와서 뭐... 윤지야! 학교에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떡해. 나 만만해 보여? 아니야. 너 안 만만해. 윤지야. 이런 거 들어봐. 안 해지 말고. 되게 미안한데? 아까 주운 반지들 좀 주면 돼. 내 게 아니다. 스타일리스트 거라서 많이 주면 돼. 미안하다. 잘 본다면. 실망이야. 농담이었어. 야 너한테 수고해. 두 개가 끼는 걸. 하나는 나한테 있어. 아직의 그 김석진. 두비. 뭐야? 두비가. 두비가? 두비가.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근데. 나나가 밥을 먹고. 나나가 밥을 먹고 있었어. 근데. 내돈이. 두비가 뭐라고 행사하라. 두비가? 두비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까. 우리 모두 우울하지 않게. 끝말잇기 한 번씩 가고 끝내자. 끝말잇기? 좋아. 내가 끝말잇기 보고. 2급 자율 중이지. 그래. 너부터 해. 동사도 되는 건가? 안 되지. 명사로 해야지. 커피를 먹고 있으니까. 커피. 자. 전영구. 사이다. 땡. 아 노잼의 냄새라니까. 빨리 아무거나 하라고. 뭐. 다나가. 다나가. 내가. intertwined. орг. phòng. 감사합니다.